오늘도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앞으로 토요일 밤 10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릴 텐데요. 말도 안 돼. 내 말이. 말은 안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버렸네. 그 사고를 치고도 복귀 가능한 거예요? 근데 겉도 모자라 옥선 선배 몰아내고 프라임 타임을 떡하니 차지했다고요? 난다나. 구린 냄새가 아주 폴폴... 주영이는 좀 조심하자. 지금 데시벨이 너무 높으시다. 여러분의 쇼핑 메이트 우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말끝 빼드릴게요. 내가 할게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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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